이번 코너는 학교신문의 기사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오늘의 캠퍼스 시간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 발간한 부대신문부터 펼쳐볼게요. 개교 기념호인 만큼 교내 소식과 부산대학교의 발자취를 소개하는 지면이 많은데요. 네, 먼저 구면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새들을 죽이는 하늘의 덫 유리창.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오금택 하구의 글입니다. 새들은 시각적으로 투명한 유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유리에 반사되거나 투과된 주변 경관이 가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유리에 반사되거나 투과된 나무나 수풀을 향해 날아가다가 유리창에 부딪힌다. 새는 시속 30에서 80km로 빠르게 날기 때문에 유리창에 부딪히는 것은 새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유리창에 부딪힌 새들은 두개골 함몰, 안구 손상,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대개 목숨을 잃는다. 많은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잘 모르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리창에 충돌해 죽은 폐사체가 길고양이나 청소부에 의해 치워져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새들이 유리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새들은 꾸준히 유리창에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sharks sharks mídil blocking sharks tide us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전면 유리로 건물을 짓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적한 것처럼 관심사에서 벗어난 있는 문제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새 유리창 충돌 현상을 해결하려면 유리창이 있다는 것을 새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방은 벽이나 유리창에 독수리 모양의 까만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새 유리창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커튼을 치거나 작은 점 스티커를 일정 간격으로 유리창에 붙이는 방법도 있다. 최근에는 자외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개발됐다. 새가 자외선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을 활용해 유리에 자외선 코팅을 해 새들이 유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대로 사람은 자외선을 시각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시야를 방해하지도 않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꼽힌다. 인간은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하늘에 유리라는 덫을 만들었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 개발에 대해 반성하고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새 유리창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관심이 절실한 때이다. 사람과 새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꿈꿔본다. 이어서 살펴볼 기사는 이지수 기자가 쓴 위험천만한 질주, 전동 킥보드인데요. 기사에 딸린 그래프를 통해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전동 킥보드는 기존의 킥보드에 전동 장치를 부착해 전력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다. 전동 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속해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하며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을 포함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이용 시 헬멧과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차도로만 통행해야 한다. 법률상의 규정이 이렇지만 실제로 이 법률대로 원칙이 지켜지지는 않고 있죠. 그런 점을 기사는 하나씩 짚고 있는데요. 그럼 안전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자동차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공유 킥보드 업체의 철저한 이용자 관리가 요구된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면허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업체는 해운대 사망사고로 뒤늦게 면허 인증 절차를 도입했으나 이는 신규 이용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의 개정안처럼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로 운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민수 매니저는 전기자전거의 주내 전동 킥보드를 바라봐야 한다라며 자전거 도로의 통행 허용으로 안전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이어서 문화면 기사 살펴볼게요. 김유정 기자가 취재한 하얀 자막 뒤 숨겨진 어두운 현실이라는 기사입니다. 번역가의 현실에 대해서 취재했네요. 커지는 중요성에 반해 번역가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급여였다. 대다수의 번역가들은 케이블 방송용 40분 드라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 30만 원의 돈을 받는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처럼 낮은 급여로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다고 말한다. 번역 작업을 위해 주어지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번역가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다.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번역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로 작업을 끝내야 한다. 케이블 방송용 영화의 경우 상황은 더욱 힘들다. 영화 한 편당 3, 4일 내로 번역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오역들은 번역가의 자질을 의심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번역가들의 실력 부족이 아닌 시간과 돈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역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시간과 돈이라는 요소에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번역가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세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번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번역을 영화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 부수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번역은 영화의 흥행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영화 제작 후 번역료 등 부대비용에 큰 돈을 쓸 수 없다. 영문과 학생이라면 영화 번역을 어지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번역 시장의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움직임이 우선돼야 한다. 번역 사업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앞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번역료부터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번역 사업은 대부분 입찰 형태로 이루어져 최저단가가 낙찰되는 형식이다. 정부 입찰 번역 사업은 금액이 크고 장기적인 사업이라서 그 기간 동안 다른 번역일을 겸할 필요가 줄어든다. 번역 납품업체는 이런 안정적인 일을 확보하기 위해 저렴한 금액을 제시한다. 번역가의 상당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만큼 프리랜서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프리랜서 번역가는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번역비는 분당급여로 지급되는 형태다. 하지만 임금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초보 번역가는 경력을 쌓기 위해 낮은 단가로 일하는 경우가 있다. 번역가에 대한 고발성 기사에 이어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기사도 만나볼게요. 남현호 기자가 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아직까진 작은 도서관입니다. 지난 2007년 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작은 도서관의 수가 크게 늘었다.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작은 도서관의 설립 인허가 기준이 대폭 하향됐기 때문이다. 작은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자료의 수가 적지만 방문하는 이용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이용자의 특징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독서 상담 과정도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작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의 역할도 수행한다. 작은 도서관의 위치는 대체로 주거지역과 밀접해 있어서 주민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과 제도들의 개선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급격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작은 도서관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도서관이 폐관하는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립도서관은 공립도서관에 비해 많은 수가 폐관하고 있다. 문제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 설치 기준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지원이나 운영 방안은 없다. 결국 규정에 따라 도서관을 개관해도 운영하는 방법을 몰라 방치하게 되고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는 명목적인 도서관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운영 지원 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작은 도서관 관련 업무를 한 명의 담당자가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작은 도서관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수의 전문사서 공급이다. 사립 작은 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 업무 외에도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작은 도서관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작은 도서관만의 장점을 살려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공도서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기사는 주형우 문화부장이 쓴 문화예술을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하나요?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한다. 대학은 서울로 가야 한다. 몸이 아프면 수도권에 있는 큰 병원을 가야 한다. 지방에서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다. 틀린 말이 아니다. 실제로 명성 있는 대학, 의료시설, 일자리는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일까? 우리나라 면적 중 고작 12% 남짓을 차지하는 이곳에는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 말 그대로 서울공화국인 셈이다. 문화예술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3년부터 문화예술 관람률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관련 활동의 대부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문화 격차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은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브루디웨는 문화 소비를 계급 재생산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문화가 사람들에게 내면화된 계급 구조의 지표로 기능하며 일련의 문화적 선택들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지방의 시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 즉 영화를 주로 즐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문화 격차를 숫자로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걸 보면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는 시도별 인구 1만 명당 평균 등록 예술인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국 평균이 6.6명인데 반해 서울은 23.3명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에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많은 공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진예술가들이 유입돼야 한다. 하지만 문화 격차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역의 신진예술가는 성장하기 어렵다.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역의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화 격차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라는 연쇄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문화 수준의 격차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문화 격차로 인해 지역을 떠나는 시민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심각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문화의식 성장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규 교육 이외의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 지역 간의 격차는 분명하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프랑스의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프랑스의 교육부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예술의 날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학생에게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특히 여러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미술, 음악, 무용 등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야 원하던 공연을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그마저도 컴퓨터 화면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수년간 지속된 문화 격차 현상을 해결하는 것은 분명 어렵다. 그래도 그 필요성은 누구나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을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가야 할까? 지금의 상황에서 말하자면 그래야 한다.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든 향유하기 위해서든 수도권에서는 쉽게 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나 어디서든 동등한 문화의 가치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말이 있다. 지역이라는 이유로 일을 누리지 못한다면 꽤 억울하다. 단기간이 아니더라도 좋다.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꿈같은 이야기지만 현실이 될 수 있다. 네, 오늘의 캠퍼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해서 또 다른 소식들 만나볼게요.